인연이란 것에 대하여 시 김현태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지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큰 가뭄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여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하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기에 겨울 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인퇴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성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리 참자리 날개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기에 한 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멍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뱉는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던 겨울방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이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짓이 풍으를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천년이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짓이 풍으를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